목종이 대놓고 유행간과 연인 행세를 하며 그에게 벼슬자리까지 내려줬던 것으로 보면 고려시대에는 동성애가 그리 이상한 행위로 여겨지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열전 유행간 편과 고려사 전료 목종 편을 보면 위위소경을 지낸 유품념의 아들인 유행간은 그 생김새가 무척 아름다웠기 때문에 목종이 그를 남달리 아끼고 사랑해서 용양의 관계를 맺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목종은 그에게 한문사인이라는 벼슬을 내린 후에 나란일에 관한 교지를 내리기 전 반드시 유행간에게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종이 자신을 총애하는 모습을 보이자 건방져진 유행간은 그때부터 조정의 신하들을 깔보기 시작하며 마치 자신의 신하인 듯 마음대로 그들을 부려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런 유행간의 권세도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목종이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던 대량원군을 지키기 위해 서북면 도순검사인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였는데 이 강조라는 인물은 당시 목종의 애인인 유행간과 천주태후의 애인인 김치향을 고려를 족먹는 벌레들 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개경에 들어오자마자 유행간을 처단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왕의 총애를 믿고 고려를 농락한 유행간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